이번 시간에 우리 건강주스로 보충한 기력을 뽐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아 그렇죠. 에너지, 체력을 증명하는 코너입니다.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와이어 씨하고 우리 MK 씨가 팔굽혀펴기로 온앤오프의 에너지를 보여줬는데 원투, 원투, 원투. 자 하나. 현재, 현재 온앤오프의 운동 능력자는 누군가요? 제이어스 형입니다. 제이어스. 네. 나쁘지 않습니다.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?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? 제가 팔굽혀펴하기 루틴인데요. 막 러시안 부시업이나 다른 여러 가지. 다 해요. 막 넓혔다가 좁혔다가. 네. 위로해서 막 다리 걸어서 이렇게 하고. 그렇죠 그렇죠. 그런 것도 해요? 좀 보일 수 있어요? 아 그럼요. 아 이번에도 팔굽혀펴인가요? 아 팔굽혀펴기만 해요? 오 진짜 하네. 오 이거 힘든데? 오 야 오 야. 오 야 기계 같아. 넓혀서. 오. 야 어깨 빠질 텐데 괜찮아요? 오 그리고. 다른 거. 다른 거. 야 옆구리까지 옆구리까지. 얼굴 빨개졌어. 오. 오. 그렇다면 이번 코너에서 저희가 에너지를 뿜뿜해야 되는데. 그렇습니다. 최고의 활약을 펼칠 것 같은 멤버. 지목으로. 하나 둘 셋. 아. 제이어스예요? 저도 제이어스예요. 제이어스. 제이어스. 온앤오프의 에너지 머신 제이어스일지. 자 기대를 해보면서 증명할 코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니션. 들어갑니다. 아 들어갑니다. 아 서브 안 돼. 서브에 안 좋아. 그래 내가 말했잖아. 아 우리 진짜 열심히 따는데 왜 이렇게 쉽겠다? 자. 제이어스. 서브 들어갑니다. 들어갔어요. 나이스. 박고. 아 진짜 힘들어. 나이스. 아 힘들어. 워킹. 자 지금. 왜 이렇게 쉽게 따는데 저기는 왜 이렇게 쉽게 따느냐고. 이니션이 지금. 앤비 근성이에요. 근성을 보여줍니다. 자 이렇게 과연. 오 강 서브. 서브. 아 지금. 4대4. 자 제이어스 서브 들어갑니다. 들어갔어요. 나이스. 자 한 점을 허무하게 헌납합니다. 이제 우리가 이제 힘이 빠졌어. 엘케이 서브. 엘케이 같이 힘이 넘쳐요. 체력이 가장 좋고. 체력이 가장 좋고. 체력이 가장 좋고. 우와. 받아쳤어요. 강력한 서브를. 들어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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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와이어스. 뭐 한 거죠? 아 이거 너무 짧아요. 와이어스 기본인가요? 이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학교차가 진짜 안 좋아. 패병으로 갑니다. 자 제이어스. 들어갔어요. 나이스. 서서서서. 서서서. 아 안 쐈어. 서서서. 아 안 쐈어. 아니 왜 쥐. 왜 쥐잖아. 안 당겨. 아니 그게 아니라. 점프를 넣었고. 여기서 치면 되잖아. 왜 점프를 해서 앞으로 가냐고. 여기서 치면 되는데. 서서서서. 서서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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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쐈어. 아니 왜. 본격적으로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4라운드 3발씩 총 12발을 쏘게 되겠고요. 첫 번째 대결은 MC 먼저 대결을 해보도록 한다고 합니다. 예승 씨가 굉장히 유리할 텐데. 아니 근데 저도 너무 오래됐어요. 자 예승. 2점. 2점. 1점. 2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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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점. 20점 좋아하지 마. 괜찮아요 괜찮아요. 26점. 아 까비. 예승 씨는 지금 배운 대로 안 했어. 바른 자세에서 항상 스포츠는.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. 자 어깨를 90도를 만들고요. 뒤에서 봤을 땐 굉장히 불편해져요. 요거다. 간다. 간다. 괜찮아요. 자 어깨와 각을 맞추고. 이거다. 간다. 간다. 어깨와 불스와 일을 맞추고. 간다. 와 나이스. 0-1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